자, 부부? 이분이랑 부부? 그리고 이 밑에가 시어머니예요? 네,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아, 시어머니 보러 온 거예요, 아니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지금... 고부 간의 갈등이야, 그럼? 네, 네. 일단은 남편분이 좀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마마보이 뭐 그니까 그거에 떠나서 뭐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불쌍하고 가여우니까. 그럼 세 분이 같이 사는 거예요? 네. 한 집에서? 네. 한 집에서. 자, 일단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점을 볼게요. 자, 우리 두 부부가 부부 간에 우리가 내외지간이라고 그래요. 네. 두 부부 간에 갈등이 들어와 있어, 갈등이 들어와 있어. 왜 이혼할까 말까 고민이야? 네, 그 뭐 남편이 제 말보다는 시어머니 말을 더 백 프로 실례하고 제가 아니라고 해도 시어머니가 이게 맞다 이러면 무조건 제 말은 안 듣고 시어머니 말이 다 진짜라고 믿어가지고요. 시어머 편을 든다는 거죠? 네. 아직 시어머니 침이 안 왔죠? 네. 아직 제가 볼 때는 연세를 봤을 때는. 치매 올 그런 건 아니고 병세 있지는 않죠? 네. 건강하실 것 같아. 네. 자기 몸 엄청 챙기고. 네네. 근데 그 부부 간에 갈등이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두 부부 간에 갈등이 들어왔다는 거잖아. 네네. 남편이 내 말보다는. 자기 엄마 말만 우선 믿고 보니까. 그러면 뭐 시어머가 같이 살면 믿는다는 건 안 한 것도 며느리가 저랬다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 시어머니가 상상 속에 있는 것도. 뭐요? 상상을 하는 거를 다 현실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거짓말 같은 거를.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따로 누군가를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이렇게 상상을 하면 이게 정말 진심을 느끼는 거예요. 바람이 안 냈는데 내 며느리를 바람이 나서. 네. 내 남 아들이 제일 불쌍한 거네. 네. 그리고 쟤는 바람나서 다른 남자랑 자빠져 자고 들어오는데 내 말을 안 믿어서 이해를 시키라는 거네 중요한 거. 그런 건지 아니면 자꾸 저랑 불화를 만들어가지고 저보고 이제 알아서 떨어져라 이렇게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반. 반대한 결혼이에요? 아니요. 반대 안 했는데 이래? 네. 그럼 뭐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니야. 외아들이라 그런가 조금 더 아들에 대한 집착이 더 강했나 봐요. 근데. 그 시어머니도 다른 데에서 점을 보고 다니시는 게 좀 약간 취미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취미. 네네. 뭐만 있으면 계속 그 점집을 가세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그. 그 집에 가서 들었는데 너한테 남자가 있다더라. 이러면은 남편은 그걸 다 이렇게 다 신봉을 하는 거예요. 시엄마 말을.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언니 옆에는 남자가커녕. 그럴 시간도 없고 귀찮아서 그럴 사람도 아니고. 아무리 점쟁이가 내가 점을 못 봤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날 점은 안 보겠다. 남자건 커녕. 지금 이런 시달리는 거에 지금 죽겠고 일부 직전인데 어느 남자를 만날 것이며. 본인이 직접 말해봐 여기 실력 있는데 내가 내 말이 틀렸어요 남자 있어. 아니 없어요. 바람 났어? 아니. 안 났잖아 그지 근데 시엄마가. 어디에서 자기가 상상한 게 맞죠 내 며느리 나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내 며느리 바람났죠 딴 남자 만나죠 그러다 보니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거를 가지고 너는 바람난 년이야.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을 속여 먹는 며느리야. 그거야. 그러다 보니 계속적으로 세뇌를 당하고 있는 거는 남편분. 그리고 그거를 눈치를 채서 이상한 눈으로 나를 의심하는 게 남편이 돼버렸고. 네. 그럼 어디 가서 굿도 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어느새 그니까 이제 큰돈 나간다고 막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돈을 받아갔어요. 했겠네. 그게 둘이 떨어져라 했을 수도 있겠네. 응. 침대 밑에 잘 찾아봐요 부적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있어? 당장 가서 뛰어. 응 당장 가서 뛰어 자 이 시 엄마는 본인한테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을 할 거고 너한테는 남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병을 고치기에는 이 시 엄마를 심리 상담 아니면은 약을 먹이지 않는 면. 이 엄마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실 거고요 누가 보면은 치매는 아닌데 병명이 나오지는 않는 거고. 이 엄마야말로 신값을 해서 신을 받으셔야 되겠네. 네. 당신이 맞추고 살아가지. 왜 어디 나가요. 아니요 집에 있어도 제가 방에 있으면 거실에서도 계속 전화하시고. 화장실 화장실 갔을 때 잠깐 전화 못 받으면 그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혼하자고 남편 얘기했어요. 응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고민이 되는 거야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갔으면 이혼해요. 나 사적인 감정 아니고 내가 점을 봐줄게요. 자 언니 같은 경우는 나 여기 어쨌든 우리 언니가 내가 이름 얘기할 뻔했다. 자 언니 같은 경우가 어쨌든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건 관계를 갖더라도 애 없죠 네. 애가 줄까 봐라도 시 엄마가 아주 그냥 방문 열고 자라고 자라고 할 판국이야 지금. 지금 새벽 두 시 뭐 네 시 일 때 문을 한 번씩 열어보세요. 미쳤다 시 엄마가. 미쳤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당신의 눈에 귀신이 들어가 있고 당신의 눈에 병에 걸려 있는 걸 모르는구나 그래 놓고 그 눈으로 바라보니 본인은 눈에 보일 거고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 피해 보는 거 같고. 자 제가 봤을 땐 신령님의 말씀을 드릴 거 같으면 나를 같으면 이혼했으면 좋겠어 이혼하라라고 얘기가 나오고 이러다 보면 언니도 세뇌를 당하게 되고 언니도. 잘 못 잡고 거기에 더더욱 본인 남편은 이제 언니 몸이 더러운 몸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돼 있을 거야 이 시 엄마 땜에. 이혼해줘요. 뭘 걸 고민을 하려고 여기까지 찾아들었어. 그. 좀. 사랑해서. 네. 아직까지 사랑이 남아있어 남편이 내 편을 못 드는데. 그 기계치가 이제 생기는 거 같아 그래도 내 말 들어주겠지 언젠간 내 말 들어주겠지 이것 때문에 시어머니랑만 좀 멀어지면 같이 살 수 있잖아. 시어머가 죽어야 멀어지죠. 아니 나는 이혼하라고 말은 하고 싶진 않아 본인이 이혼해야 되는 건지 말은 냉정하게 판단해주면 본인의 이별에 공방이 들어왔어요 갈등이 들어왔고 내외간에 이별 수가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가냐가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시어머가 병에 걸려서 요양원 가 있지 않으면. 그럼 남편이 절대 손을 안 넣는 거예요? 네 돌아가시지 않고 나서는 그래 놓고 조금만 이상하면 이 남편도 본인의 편은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말을 못 믿겠으면 한 달이든 들어야 되든 더 봐봐 봐. 사랑하니까 조금이라도 그리고 애를 가지려고 애써 봐봐요. 그것조차도 남편이 본인의 몸을 탐할 수 있는지 이미 남편은 본인한테 다른 남자의 정액냄새가 난다고 이미 향기를 맡아버리는 그 세뇌가 돼버렸다고 이 사람아. 그러면 이혼 안 할 것 같으면 남편을 심리상담 부부를 더 받든가 본인을 믿어줄 수 있게끔 본인을 얘기를 하든가. 앞에서는 된다고 시어머 얘기들면 에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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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도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고. 그러면 언니는 집도 못 나가야 돼 남편 때문에도 자 시어머 같이 변할 사람이 남편이야. 그러면 단호하게 얘기를 해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남편이 본인 편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외출 인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일곱 세트적을 감시하고 집에서도 감시를 해서. 시어머 전화보다도 남편 전화도 늘었을걸요. 네. 그죠? 네. 선택은 언니가 해요. 둘이서 천생연분으로 올해 부부 지간을 연을 이어갈 수 있는 운인가요 물어보면 저는 아니요라고 얘기가 나오고 거기 언니마저도 정신병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남자랑 앉았는데 자꾸 남자랑 잤다고 세뇌를 시키면 이 남자도. 바람 피게 됐어요 누구 땜에 시엄마 땜에. 자식은 낳아야 되고 본인은 이미 다른 남자랑 잔 시엄마란 말이야 거기서 나오는 새끼를 어떻게 자기 손 주라고 보이겠어. 지금 남편이 또 외박을 좀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 내 말이 못 믿겠으면 가서 확인을 해보라고요. 그 이유가. 그 어떤 놈의 씨앗이 들어갔는 줄 알고 시엄마는 그걸 손주로 받아들이게 진짜 남편의 자식인데도 그 시엄마는. 네. 내 자식의. 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럼 나오는 자식은 어떨까 그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 엄마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살든 안 살든 나는 관여할 게 아니야 근데 해주고 싶은 말은 연이 되나요 아니 시엄마가 죽지 않는 이상. 근데 그 사이에. 남편이 새누내면서 본인을 그렇게 보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감시를 하는데 어떡하면 나가는지 기어 나가는지도 중요하지만 너 내 아들이랑 자냐 더러운 몸으로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근데 남편도 이미 본인이 남 남자랑 잔. 마누라야 근데 요만큼 믿음이 있으니까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마 설마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의심을 해버리게 된다고. 뭘 물어보고 싶어요. 뭐 설마 시엄마가 빨리 죽냐고 물어보고 싶지는 않겠고. 남편이 나를 믿어줘서 시엄마를 그만 이 남편이. 시엄마를 버려야 돼. 버리지는 못해 못해 그렇다고 내 편도 못 들어줘 지금 이런 상태야. 거기에 언니가 참을 수 있으면 이 결혼 상황을 유지하는 건데 내 자식이 나와도 시엄마가 죽지 않는 이상. 아무리 그건 뭐야 뭐 모험 검사 유전자 검사 뭐 했다고 해도 친자로 나와도. 거기를 의심할 사람이야 국가수를. 이해가셨어요. 그 정도로 엄마니까 이 엄마가 이혼도 내가 볼 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내외관에 입안에 들어온 거 확실하고 공방에 들어온 것도 확실하고 근데 이 시엄마부터. 만약에 병원을 데리고 가라고 하고 싶은데 병원을 데리고 가는 이 순간 저 년이 나를. 병원을 데리고 가서 가둘려 하네 이상한 병원 갔다 뭐 했다 더더욱 언니를. 나쁜 년으로 만들 거라고. 거기에 남편이 바람을 안 피울까요. 지금 좀 저도 의심이 가거든요. 더 겪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많이 못 믿겠으면 더 겪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나요 지금 옆에 여자가 있나요 이건 못 맞춰요 근데 이러다 보면 엄마도 의심하고 저기도 남자고 믿었던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끼가 있다고. 그리고 결혼은 아니 자식도 그렇고 다시 시킬 거야 시엄마가. 청순한. 네. 이게 시아버지에 대한 충격이 내 아들한테 꽂혀서 본인 내 시아버지를 보면 이 무당이 점을 안 봐도 알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고민스럽고 힘들었을 건 아는데 미친 거야 이 엄마가. 그리고 부적 갖고 있는 거 다 떼요. 응 응. 그러면 갖다 또 붙여놓을 거야 응. 그리고 내가 눈치를 챘다 또 무당이랑 상의를 해서. 네. 또 그 탈 거야. 그냥 가 그때는 응. 혹시 어머니 이거 어디서 쓰시는 건지는 물어봐서 구청을 가. 구청을 가라고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가서 봐. 꼿꼿하게 서 있어. 이해가셨어요 응 그래 놓고 본인이 그 무당 집을 다녀. 그리고 그 부사님한테 우리 어머니 왔다 가면 저 그렇지 않으니까 보셔서 알잖아요 차라리 그 방법을 써 그래도 의심은 멈추진 않을 거야. 그렇게라도 해보고 남편이 점점 외도가 좀 심해질 거야 밖으로 나가지는 게. 그것까지 눈에 다 보여요 우리 언니가 그때 가서 이혼을 한다고 결정을 할 거라고. 아. 이해 갔어요? 네. 그러니 그렇게까지 그래도 남 부부고 시험하고 하니까 갑자기 버릴 순 없잖아 물론 힘들어 미친 시험 맞이. 근데. 그 정도까지 해 놓으면 본인이 이혼하는데 나중이라도. 미련이 남지 않지 않을까요. 당장 내가 이혼을 하란다고 본인이 이혼하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궁금해 들어왔어도 내가 이혼을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혼을 안 할 것 같으니. 눈으로 다 겪어 보시는 게 맞는 거라고. 그러니 이 시엄마가 다니는 병원 데리고 가지 말고 무당집을 가요. 네. 어머니 저 궁금해서 점 한 번 보려고요. 네. 응?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꼬셔들어 가요 그 방법까지 썼는데도 안 되면 그때는 대두돌아보지 말고. 네. 못 거치니까 그럼 남편도 못 거쳐 결국에 버림받는 건 누구냐고. 저. 나는 그렇게 보여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방법부터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 차려. 네. 응? 그리고 우리 걸어변 보고자. 그리고 열쇠로 열쇠요. 못 여는 비밀번호를 눌러 이렇게 만들었고 요즘 뭐 디지털 키 많잖아 좋은 거. 그러고까지 살아야 된다고. 아. 지금 열쇠로도 충분히 이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너 이러고 어떻게 살 거냐고 선택은 뭔지 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